은상철 역을 맡고 있습니다. 은상철 역을 맡고 있습니다. 큰딸 한결이 볼 때마다 항상 생각하고 근데 솔직히 김소연 양은 15살인데 지금 18살 역을 맡고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이러면 김소연 양이 좀 성숙해 보이잖아요. 그래서 솔직히 어릴 때는 딸같이 이렇게 어리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. 그 정도로 분명히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너는 내가 아빠처럼 느껴지니 극중을 얘기하는 거죠. 아빠처럼 느껴지니 그랬더니 자기도 아빠처럼 안 느껴진대요.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. 그래서 질문은 항상 애들 볼 때마다 생각나고 방금 전에도 작은 애한테 문자가 왔어요. 잠도 못 주무시고 자라는데 하여튼 기대 많이 한다고 문자가 왔는데 사내아이는 키워보지 못해서 그런지 또 이런 아들도 걱정이지만 보면 또 색다른 아들 그런 느낌도 나고 그래서 4명을 4명에 둔 자식의 부모의 심정 뭐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즐거움 흐뭇함 자식이 많은 거에 대한 뭐 그런 게 요즘 항상 찍으면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 마음 같아서는 2명 더 낳고 싶은 마음이 또 막 들기도 하고 늘 딸 생각은 납니다.